이번에는 동작을 지역을 짚었으니까 저와 함께 동작대교를 건너서 서울 용산으로 가보시겠습니다. 먼저 목소리 하나 들어보시죠.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접점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특히 어떤 일각에서는 호사가들이 전략지역에 그분이 막 나가시니까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니까 제가 거기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재미있게 붙이는데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 이현주 전 의원이 최근에 민주당에 복당을 했고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출마를 한 중성동갑 지역에 대해서 저희 이현주 별로 관심은 없는데요.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최근에 당내에 이런 움직임을 염두해뒀던 발언이었을까요? 왜?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을 중성동갑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투입! 국민의힘에 이미 지금 용산의 현역 권영세 의원이 또 지금 공천을 받았어요. 권영세 의원하고 부처!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건데 조연산 변호사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? 성사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모셔오다시피 해서 복당이 성사되었던 그런 전 의원이시죠.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잘 견지해왔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상징적인 곳에 출마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. 그런 면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을 상징하는 용산에 출마를 하여 지금 그 결과를, 그 지역민들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다음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의 전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 이번에는 용산구에서 강동구 쪽으로 조금 더 저와 함께 이동을 해보실까요?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강동갑 지역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튕! 막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 강동갑 지역의 포인트는 또 이겁니다. 강동갑 지역의 지금 현역 의원은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에요. 그런데 진선미 의원이 누굽니까?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던 인물. 그래서 역시도 이 진선미라는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뭔가 정리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일각의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아까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장관? 노동부 장관을 했잖아요. 하위 20% 통보를 받았고. 강동갑 지역에 지금 전현희 전 위원장의 투입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.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저 여성 정치인 3명을 어떻게 최종 탁탁탁 배치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